아, 수수 커플이 또 한 거를 해냅니다. 네. 패스 파이팅! 잘했어, 괜찮아. 정진이 형. 파이팅해. 자, 자, 반대 볼륨다, 또. 아! 아! 나이스. 강경준 선수의 반칙. 강경준 선수는 세 번째 파울을 범하게 되고요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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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쇼리, 쇼리. 쇼리, 쇼리. 쇼리, 쇼리. 쇼리, 쇼리. 쇼리, 쇼리. 경주야, 쇼리. 경주야, 쇼리. 쇼리 들어왔습니다. 아, 인수 선수에게 휴식 시간을 보유하죠. 네. 파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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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내 거, 3번 누구야. 내 거, 내 거. 내 거, 내 거. 내 거, 내 거. 내, 내 20번이지. 네. 네. 자유투기구 성공, 천상유. 쇼리 선수도 사실은 이제 출전 시간이 기회가 좀 적었기 때문에 빠르게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겠습니다. 하나, 하나,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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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대. 오케이, 고. 아, 쇼리 와급 조절 좋아요. 잘 봤어요. 계획대로 안 됐어도 괜찮아요. 가져야죠, 가져야죠. 좋습니다. 차은우. 아, 차은우 3점씩 이동하는데요. 차은우. 차은우 3점씩 이동하는데요. 플레이 샵. 차은우 3점 포옹. 차은우 3점 포옹. 됐어. 됐어. 차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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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3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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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차은우. 차은우. 잘하네, 아주. 잘하네. 차은우 선수가 지난 경기 이후로 이제는 잊고 슛 찬스를 노려볼 수 있는 선수가 됐습니다. 자신감이 확실히 붙은 느낌의 차은우 선수였고요. 오늘 차은우 선수가 굉장히 좋거든요. 상력이 더 나아가기 때문이죠. 감사합니다.